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 영역의 고정재입니다. 이번 수능에서 변별력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에 총 6문제가 있죠.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굉장히 까다롭던 문제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세한 해석이나 이런 걸 떠나서 출제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틀리라고 출제한 문제들도 있고 맞추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도 있거든요. 출제자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문제가 쉽게 풀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문제 해설과 함께 전달해 드리려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답률 상에 해당하는 문제 자 보시면 문장사비 문제 두 문제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보면 빈칸출호 문제 세 문제가 있습니다. 21번에 그 밑줄 친 부분에 문맥사이미를 묻는 문제도 사실 빈칸출호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일단 빈칸출호는 출제하는 사람의 그 심리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 빈칸출호의 정답은 두 가지만 충족시키면 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 본문 속에 있는 내용만 정답이 됩니다. 본문 속에서 알아낼 수 있거나 본문 속에 있는 내용만 정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속에는 만약에 빈칸에 들어갈 A라는 내용이 있다면 본문 속에는 A라는 내용이 또다시 들어있어야 되죠. 그죠? 여기도 A라는 내용이 듣고 여기도 A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혹은 여기도 들어있을 수 있죠.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정답으로 만듭니다. 세 개 중에 하나를 정답으로 만드는데 자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똑같은 표현이면 또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이게 전부 다 정직함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Honesty 이렇게 정직성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으면 정답 부분에는 어떻게? Integrity 같은 이런 단어가 밑줄에 딱 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정직성입니다. 학생들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정직하다는 말이 두 번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정답으로 만드면 바로 문제 출제가 완료가 됩니다. 자 출제자는 이렇게 쉽게 출제한 거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이걸 찾아가려면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Integrity를 정답으로 만들면 학생들이 Integrity의 첫 번째 뜻으로 온전함, 고결함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 정직성은 잘 떠올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 푸실 때 아마 정답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적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풀어보신 분들은. 왜냐하면 이 둘 중에서 Honesty를 정답 만들면 정직함이 정답인데 내려오니까 Honesty 있으니까 너무 정답처럼 뻔히 보이잖아요. 문제의 품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학생들 정답의 이질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아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합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표현들을 추구해서 정답의 이질감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타이밍에 들어갈 말이 보인다 보니까 정직함이구나 이렇게 알아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Integrity 같은 단어 혹은 우리가 정말 아는 단어로 돼 있는데 정직함처럼 안 보이는 거를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답을 소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것이 아닌 것만 확실하게 지워내시면 정답으로 간다는 거죠. 출전자 입장에서도 보면 정답이 정답처럼 잘 안 생긴 이질감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정답을 정답처럼 못 알아보겠지 하면서 떡밥을 매력적인 오답 떡밥을 던지는 건데요. 정답은 정답처럼 기본적으로 안 보기 때문에 오답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 중에 도사하려고 하는 노림수가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긍정과 부정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이번 시험에서도 긍정과 부정을 혼동하게 만들려고 보면 빈칸 앞에 코아신 같은 단어를 집어넣어서 무엇을 의심하다 하니까 코아신에 의심을 푸는 거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긍정과 부정을 꺾어서 또 학생들이 노리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설명 대상을 혼동하게 만드는 거죠. 이번에 가장 많이 틀렸던 제가 3, 4번부터 볼 텐데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도 사실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과학이냐 아니면 역사냐 누구에 관한 설명이냐 학생들이 만약 지문을 읽으면서 과학하고 역사를 구별하지 않고 읽었으면 사실 이 문제는 풀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구별되고 있을 때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 이슈가 되는데 학생들이 그냥 쭉 훑어내리고 읽고 나서 선택지 보면 구별을 안 했던 사람들은 이것도 지문에 있었던 내용 같고 이것도 지문에 있었던 내용 같고 굉장히 헷갈리죠. 그렇죠? 이런 노림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의 정답에 해당하는 내용에다가 제시험 밖의 내용을 제시험 본문 밖의 내용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매력증 오다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선택지는 항상 나오고요. 거기다 또 진짜 맞는 말인데 진짜 맞는 말인데 이 타이밍에 꼭 필요한 말이 빠져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데 여기까지는 가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노림수 중에서 3가지는 활용이 됐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영어 실력 때문에만 틀린다 그러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할 역할이 없을 거예요. 영어 실력이 아니라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틀린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출제자에 말하자면 꼭두각시가 되신 분들이 많으신데 중요한 거는 아마 이 강의는 올해 수능시험을 본 학생들은 많이 안 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밖의 학생들이 많이 볼 텐데 여러분들 영어 실력 외에도 준비해야 될 게 확실하게 있다. 이 마인드를 심어드리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21번 밑줄형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실 빈칸축으로라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밑줄을 절대 해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밑줄의 문맥상의 의미를 묻는 문제다. 밑줄의 문맥상의 의미를 묻는 문제라는 얘기는 뭐죠? 바로 밑줄을 해석해서 그걸 사전적으로 해석해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기출문제에서 평가원에서 만들었던 평가원과 수능 기출문제에서 사실 밑줄을 해석해서 도움받았던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밖의 시험에는 몇 번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가원에서 제작한 문제에서는 밑줄 친 부분 해석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나 오히려 방해가 됐어요. 밑줄은 그냥 빈칸 취급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되죠.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이면서 이 타이밍에 맞는 말을 딱 선택해서 눕심있게 내려가면 오답 속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 따다다닥 지우면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선택지 가운데서 밑줄 친 부분이 갖고 있는 사전적 의미와 비슷한 그런 선택지와 싸워서 이겨내셔야 되는데 밑줄을 해석한 사람은 거기에 막 휘둘리겠죠. 밑줄을 해석하지 않고 문맥상의 의미만 딱 적용한 사람들은 휘둘릴 이유가 없습니다. 출제자도 어떻게 됐겠어요? 밑줄 친 부분에 해석과 비슷한 거 갖다 놓고 물어 이렇게 떡밥을 던지겠죠. 또 그냥 맞는 말 갖다 놓고서 이 타이밍에 필요한 말도 아닌데 그냥 지문에 나오는 맞는 말 갖다 놓고서 떡밥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그걸 살살 피해 나가서 문제를 푸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문장 삽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출제할 방식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자 여기 연결하고 예를 들면 그러나 같은 게 있어요. but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a라면 앞에는 a가 아니다. not a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문장은 위로 싹 빼버리는 거야. 그럼 앞에도 똑같은 a라는 내용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a라는 내용이 그러나로 연결되면 안 되잖아요. 그지? 이거 위로 올려서 그냥 문제 출제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 문제 이렇게 많이 틀려? 한 문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문에 있던 한 문장을 그냥 올렸어요. 왜 올렸냐면 여기에 어우서가 붙어 있거든. 그래서 이 어우서 가지고 문제 풀어라. 또한 우리말 해석 또한이라고 하게 되면 어느 말에나 다 뒤에 갖다 붙여버릴 수 있다는 사실 알기 때문에 또 킬러 문제를 던졌어요. 근데 학생들이 또 그대로 또한 하고 해석한 다음에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붐 하고 틀려버렸습니다. 어우서는 또한이라는 뜻은 있지만 우리말 또한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또한 뭐뭐도 뭐뭐하다 그래서 얘는 두 번째 뭐뭐뭐가 나오고 앞에는 첫 번째 뭐뭐뭐가 나온다. 앞에 있는 내용을 역방향으로 추측하는 과정이 아주 예수인데 학생들이 이거 갖고 갖다 붙이는 거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또 많이 틀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보니까 진짜 많이 틀렸어요. 출제자는 애들이 어우서 우리말 뜨환이라고 해석한 다음에 아무데나 또 갖다 붙여서 비슷한 내용 뒤에 갖다 붙여서 틀리겠지? 이렇게 막 음흉하게 웃음 짓고 있는데 그대로 갖다 틀리셨어요. 제가 짧은 해설이지만 이 출제자 마인드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영어적인 부분은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도 훌륭하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렇지만 지금 출제자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문제를 해석도 하겠지만 일부는 또 문제를 해석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3,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 좀 해석해보자. 5단 1이니까. 이게 구별의 이슈라는 게 있어요. 뭐? 역사하고 과학 두 개 구별의 이슈입니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Precision and determinacy are necessary requirements for all meaningful scientific debate. 과학적인 논쟁에서는 정확성과 확정성이라는 게 꼭 필요한 요소다. 필수 요소다. 그리고 과학의 어떤 진보라는 건 대부분 ongoing process of achieving ever greater precision. 자, 여태까지 없었던 더 큰 정확성을 섭취하는 그런 지속적인 과정이래요. 정확성을 섭취하는 게 과학이에요. But, 그러나 historical representation 역사적인 표현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역사적인 묘사라고도 볼 수 있고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지금 여기서 과학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구별이 되니까 아, 이 문제는 대상을 혼동하는 이슈가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출제가 그거 보고서 야, 과학 얘기냐 역사 얘기냐 헷갈릴줄 알고 떡밥을 많이 던져놨거든요. 계속 보겠습니다. puts the premium on the proliferation of representations 역사라는 건 이 설명이나 묘사, 표현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내는 데다 추가적인 가치를 부여한대요. 따라서 not on the reforming of one representation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정제하고 다듬는 그런 것에가 아니라 but on the production of an ever more very sad of representation 정말 다양한 이 표현들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라는 거죠. Historic inside is not a matter of a continuous narrowing down of previous options. 역사적인 통찰력, 역사적인 이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더 정확한 그런 선택지를 좁혀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고요. not of an approximation of the truth. 그래서 진실로 근사치로 접근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but on the contrary 오히려 it's an explosion of possible point of view. 가능한 관점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거야.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드는 게 바로 역사다. 과학은 점점 좁혀나가는 거. 그죠? 그 다음 therefore 따라서 aims at the unmasking of previous illusions of determinacy and precision. 제가 구문에서 동격의 off 해석 잘하라고 했는데 이게 중요하죠. illusion of 그러니까 뭐뭐라는 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을 벗겨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전에 착각했잖아요. 뭐라고? determinacy 확정되고 precision 정확하다라고 착각했었잖아요. 그거를 가면을 벗겨가지고 정확하지 않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역사의 목표인데 어떤 수단을 이용하냐면 by the production of new and alternative representations 새롭고 대안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Rather than achieving truth by a careful analysis 조심스러운 분석을 통해서 진실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과학이라고요. What was right and wrong in those previous representations 이전에 어떤 이야기들 표현들 속에서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성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And from this perspective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The development of historical insight may indeed be regarded by the outsider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이해의 발달과정 개발과정은 May indeed be regarded by the outsider as a process of creating evermore confusion 외부인들에게는 더 많은 혼란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처럼 간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A continuous questioning of 빈칸 즉 여기 동격인데요. 즉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questioning 하는 겁니다. 이 question 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단어예요. 빈칸을 의심하는 거죠. 그죠? 빈칸을 의심해 하고 혼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question 빈칸을 의심하는 게 혼란이니까 여기는 혼란스럽지 않은 것이 들어가야 돼요. 혼란스럽지 않다. 그 다음 어느 쪽에 rather than도 있죠.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as in the sciences 과학에서처럼 an ever greater approximation to the truth 더 진실에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거에 해당되는 말은 confusion이에요. confusion 진실에 다가가는 게 아니라 더 혼란이다. 그치? 그러면 진실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실에 다가가는 게 아니라 혼란인데 혼란이라는 게 뭐냐면 빈칸을 의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진실을 의심하는 거죠. 혼란이 없고 뭔가 진실스러움. 와 이거 questioning 통해서 긍정과 부정까지 꺾어버렸네. 그리고 대상 어느 대상에 대한 설명인지도 헷갈리게 만들어놨고 진실이다. 혼란스럽지 않다. 이걸 집어넣으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내려오시면 정답만 오롯이 남습니다. 자, 보시죠. 1번 Criteria for evaluating historical representations 평가 기준 아니야. 진실에 가깝고 정확하고 혼란스럽지 않은 게 정답이에요. 자, 2번 Certainty and precision seemingly achieved already. 겉보기에 이미 성취된 것처럼 보이는 certainty 확실성과 정확성 혼란 없고 정답이 2번이네. 3번 Possibility is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an event. 자, 대안적인 어떤 해석의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한다. 어우, 그러면 안 되죠. 이거 3번은 매력적 오답이에요. 역사연구는 대안적인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치? 대안적인 걸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 이 타이밍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 이 타이밍에 들어갈 말은 빈칸을 의심한다는 게 대안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내용이 돼야지 대안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과학에 대한 설명이 말하자면 정답이 들어가야 되는데 역사에 관한 설명 이거 집어넣으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역사에서 틀린 설명이 들어가야 정답이 되기 때문에. 3번 선택지 악란하죠. 4번 coexistence and multiple viewpoints in historical writing 그래도 얘는 다양한 견해란 말은 얘하고 비슷해가지고 근데 여기 coexistence 가 나오게 아니라 제심은 밖에 완전히 벗어난 내용이 됩니다. coexistence 공존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다양한 견해나 대안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이거 반대말이 들어가야 돼. 정답이. 5번 correctness and reliability of historical evidence collectors 수집된 역사적인 어떤 증거에 올바른과 신뢰가능성 자 올바른과 신뢰가능성 인데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진실에 가깝다. 그죠? 진실에 가깝다. 그리고 또 혼란스럽지 않다가 들어가야 돼요. 보면은 이제 historical evidence collected 지금 보면 역사적 증거 얘기도 없었고 그래서 5번이 지어집니다. correctness 하고 reliability 는 굉장히 정답이 좀 가까운 표현 맞아요. 근데 historical evidence 자 증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타이밍은 아닐까요? 역사 담론에 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5번은 거의 정답인데 오른쪽에 있는 내용 때문에 지어야 됩니다. 야 이거 진짜 쉽게 말해서 빙크합의 questioning이 사람 잡겠네. questioning은 의심을 품다 의문을 품다 하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네. 긍정과 부정에 꺾여야 되고 또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를 노력하기 때문에 출제자가 쳐놓은 덫에 그대로 빠지신 분들이 많은 오답을 찍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해법이에요? 여기 드라마를 아까 전에 저희가 문제 풀었던 것처럼 적어놔야 돼요. 딱 적어놓고 긍정, 부정, 헷갈리지 않게 의심하는 거니까 적어놓고 내려오면 오답이 순식간에 지워져요. 정답을 이해하는 건 사치일 수 있어요. 오답은 순식간에 지워줍니다. 오케이 오케이